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추월산에 왔습니다 노란히 하고 여기 보세요 엄청 깊습니다 추월산 야 이거 봐 오우 야 끝내줍니다 아우 밖에는 더워서 그냥 물에 풍덩했습니다 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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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주죠 후우우우우 오우 오마이갓 산타스틱이야 아 이제 최고입니다 최고 아 오늘은 주말 토일입니다 야 물이 그냥 오우 아 아 벗어놓고 지금 자전거 타고 라이딩 하다가 여기에 풍덩했습니다 빨개 먹구요 스프레이 아 아 여기 힘낸다 아 아 대나무 우와 시원해 여기는 아 무릉제곱 후우우우 오우 오우 아 벅 US 아 아 감사합니다.